자 24페이지 기초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구조 기초구조는 올해도 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세 문제도 안내고 얘는 정직하게 두 문제만 냅니다 페이지 24 기초구조의 학습방향은 이렇게 접근해 가세요 자 학습방향은 자 여러분들이 두 문제가 출제될 거고요 자 부동치마와 관련된 걸 공부하셔야 돼요 부동치마와 연관성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부동치마가 발생하면 건물이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문별안 개발로 싱크홀 봤죠 맞죠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부동치마와 관련된 그 집안에 대한 계량이나 이런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숙명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기초구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부동치마와 연관성 두 문제 보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아마 이런 쪽을 다룰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올해는 포인트가 지반조사 지반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지반계량 쪽을 올해는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전에 했던 부동치마 대책 뭐 이거 있죠 뭐 평면 길이 길게 한 평면 길이 짧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강성 높이 안 되는 거는 올해는 접어두고요 올해는 안 나와 그래서 그러면 먼저 거기에 기초를 잡기 위해서 24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기초구조의 명칭을 봅니다 원래 기초란 것은 상부의 하중을 우리가 배웠던 하중들 있죠 그 하중을 받아서 지반으로 안전하게 전달한 땅속 구조가 기초인데 기초는 그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일단 기둥이 있죠 자 기둥이 있어 보통 수직 부재가 기둥이나 벽이 있을까 합니까 벽이 있을 때 상부에서 하중이 내려올까 합니까 하중이 내려오면 그럼 기초는 지반에다 힘을 분산시켜줘야 돼요 집중시켜줘야 돼요 집중시키면 들어가겠죠 기초를 뺄 조각에 송곳으로 해서 조금 하중으로 밑으로 뚫고 들어가겠죠 그게 안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판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발바닥 봐요 발바닥이 발목보다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나는 줄어든 분을 손들어 봐요 줄어든 분이 대표적으로 돼지죠 족발 있잖아요 이렇게 뚝뚝 맞아요 돼지가 좀 줄어든 거 같아 그래서 돼지잖아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기초판이 이렇게 넓어지겠죠 넓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읽습니다 자 기초는 하중을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하율이 안 좋다는 겁니다 하율은 하중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으면 안 되고 맞아요 그 10몇cm 되는 거 있잖아 그 신으면 안 돼 계속 신지 말고 필요할 때 가끔씩 한 번 신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이 있어야 돼요 굽이 전혀 없는 거는 안 좋습니다 하중 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무생물이 아니죠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야 걸어 다니죠 걸어 다니기 때문에 하중을 분산시켜서 이게 평평하면요 무게 분산을 못해요 약간 뒤를 들어줘야지 하중 분산이 돼 그래서 약간 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판 기초슬레버가 있어요 기초슬레버가 있는데 이때 이걸 갖다 했죠 요 기둥에서 받은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야 되죠 그러면 이 맞닿는 부분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 이것을 주각이라고 해 주각 아까 기둥의 머리부분하고 수평부제 맞닿는데 주 두 주 두 주각 이렇게 치는데 주각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지중보 원래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가 뭡니까 보였죠 그럼 이거 간통 잘른 걸 그려줬고요 그러면 이쪽 좌우로는 어떻게 이게 여기는 자 이 사방으로 이게 다 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초보가 이렇게 다 잡혀있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가고 사방으로 있는 거야 보가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자 왜 보통 보는 기둥과 기둥 연결한 보인데 이 보는 뭐다 기초부분도 같이 연결해 줬죠 그래서 기초보라고도 하고요 기초보 땅 속에 있거든요 얘는 기초가 기초가 드러나면 안 되죠 땅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중보라고도 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보라 해서 지중보 기초를 연결해 줬다 해서 뭐다 기초보라고 칭하는 거예요 기초보 기초보입니다 기초보 그러면 이 기초보 지중보의 역할적인 측면 간략히 공부해 놓으시고요 역할 그러면 기초보 지중보의 역할이 이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주는 거야 사방에서 빡 잡아주는 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주는 겁니다 고정상태로 하여 부동침화 방지하는 역할을 기초보가 해주는 거예요 부동침화 방지하는 역할을 이건 아직 시험을 안 냈습니다 안 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중보가 기초보가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그냥 바닥에 바로 놓여지면 약합니다 그래서 지반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판 이걸 기준으로 아랫부분에 보강되는 부분을 지정이란 용어를 씁니다 지정 지정은 사람도 오늘 지정공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나는 오늘 맨발로 오신 분은 직접 기초로 해줍니다 오늘 맨발로 오신 분은 없죠 맨발바닥으로 밟고 왔다 이런 분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노숙자들도 신발은 신고 있더라고 맞죠 지정은 했어요 그래서 이 지정은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주는 거야 지반을 보강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해요 지정이라 칭하면 돼 지정 그래서 여기 밑에를 기초판 밑면을 기준 잡아서 지정을 잡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초판 밑에 콘크리트를 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밑창 콘크리트라 이렇게 밑창 현장에서 뭐 버린 콘크리트라고도 하고 밑창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까놓가다 버린 콘크리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제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원래 밑창이라고 해요 설계 도서에는 다 밑창입니다 밑창 내가 옛날에 좀 썼던 용어입니다 버린 콘크리트 그래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막 생긴 돌을 우리가 세워서 다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잡석이라고 합니다 잡석 이걸 잡석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합니다 잡석 그런데 여기다가 말뚝을 때려박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청일 때는 여기에다가 말뚝을 때려박아요 중앙 건물이나 이런 고창 건물들은 말뚝을 때려박아요 사람으로 치면 하의를 신은 게 말뚝 지정입니다 맞죠? 그러면 일반 여러분들이 운동화 신으면 잡석 지정한 거고 양말이 무슨 지정?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죠 양말이나 스타킹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고 신발이 뭐다? 잡석 지정 하의나 키리를 박았다 이거는 말뚝 지정입니다 말뚝 지정이 된 거야 그러면 공사할 때 이겁니다 말뚝 지정을 먼저 공사하고 그 위에다 뭐한다? 잡석 지정 그 위에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고 기초에 먹매김을 해 먹매김을 딱 먹줄치기를 딱 해가지고 이 기초파를 만들어요 오케이? 그렇게 공사 들어갑니다 깊은 건 안 할게요 하면 머리들 다 뽑아라케 그래서 간단히 기억하시고 지금 딱 하나 내서 이거 줄기초로 만들어가지고 지정이 어디서 붙은가 이거 11회 때 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11회 때 한 번 딱 내주세요 그래서 요새는 줄기초는 안 그립니다 그래서 옛날은 독립기초하고 줄기초 두 개를 그리게 해주다가 줄기초가 나왔기 때문에 줄기초는 안 해 그림도 없애버렸어요 옆에 놓 난 나온 놈은 학자 빼버려요 옆에 그림 하나밖에 없죠 옆에 줄기초가 그림이 있었는데 뺐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얘야 지중보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그림 그림도 없애버렸어요 명칭이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써준 거예요 다 써줬어요 명칭을 다 써드렸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 그리고 25페이지 동결선 동결선 이거는 이미 다 내버렸어요 3회에서 7회 사이에 나왔어요 이거는 왜 냈는가 하면 1회 문제가 부동침화 원인을 냈고요 2회가 무엇을 냈는가 하면 부동침화에 대한 대책을 냈어요 그러면 내수니까 이제 딴 거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결선 내다가 최근에 다시 부동침화가 15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16회 때 내가 부동침화 그럼 대책이겠네요 이러니까 1회 때가 맞죠 원인 2회 때가 대책했거든 그게 15회 때 원인 16회 때 대책 안 나고 지방계량 언더피닝 공법 전 지방계량 공법으로 간다 했거든 그리고 17회 때 부동침화 대책 보자겠죠 대책 가지고 나온 거야 그럼 올해는 다시 뭘 봐야 되겠어요 원인은 안 돼 지방계량 쪽으로 갈 거야 올해 다시 지방계량 아니 머리 싸움이거든 뒤에 가면 나와 아직 뒤에 표지 넘기지 말고 작년에 내가 하지 말았겠던데 공부하면 돼 그러면 동결선은 이거는 시험 끝났어요 종합문제 나오면 지문 한 줄 나오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문 한 줄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동결선이 뭔가 하면 동결심도예요 왜 시험에 냈는가 하면 동결선 동결심도 사지선당형 삼사일 때 사지선당형으로 시험을 냈거든 그때 나왔어요 직접 그거 중부지방 센티 가지고 냈습니다 쉽게 됐어 그때는 그럼 동결선 동결심이 겨울철에 땅이 얼죠 은은 깊이를 뭐라고 한다 동결선 동결심도예요 이거는 개념 마세요 외골을 하지 말아요 자 기초가 동결선 이하의 배정 위에 있어요 동결선이 있는데 기초가 위에 있잖아요 그럼 땅은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되면 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어떻게 팽창돼 건물 위에 뚫어 그러니까 다시 보면 해빙기가 돼서 내려왔는데 똑같이 안 녹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딘가 양지 쪽 햇빛이 비친 왼쪽이 빨리 녹죠 엄지 쪽은 넓게 녹아요 그럼 녹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아닙니다 한쪽이 먼저 녹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겠죠 그런데 문제가 뒤쪽 녹을 때 그쪽으로 녹으면 되는데 그 물이 양쪽으로 다 빠져나가 그러면서 약간씩 틀려져 거기 흘러가는 게 그래서 부동치마가 생겨요 그럼 부동치마 생기면 사람이야 괜찮지만 건물은 문제가 생겨요 한쪽이 치마가 부동치마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이거죠 동일한 안이불자잖아 앞에 부자가 안이불자인데 앞에 오면 부자로 열리죠 부동치마인데 그러면 부동치마가 한쪽이 치마가 많이 되고 한쪽이 치마가 이렇게 적게 되면 건물에 강제 변형이 생겨요 이쪽으로 잡아당겨져 인장이 생기고 반대로 뭐다 압축이 생겨요 그러면 크랙은 인장 잡아당기는 게 무엇으로 생긴다 직각방향 크랙 이렇게 가요 크랙이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맞죠? 부동치마 생기면 건물이 위태로워집니다 맞죠? 심하면 진짜 심한 건 중국에 누워버렸죠? 이렇게 누워버렸죠? 못 봤어요 옛날에 기둥이 뽑혀가지고 기둥이 다 보이던데 말뚝 박아 말투 파일이 싹 보여요 한국어 연약지반이라서 공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봐두시고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나오는 2번 한번 체크해서 읽어만 두세요 기초는 동결선이의 반드시 설처입니다 반드시가 나왔다는 것은 예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동결선 지역이나 지역의 교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북부가 120 중부가 얼마? 90 남부가 얼마다? 60이에요 그러면 서울이 어디에 속한다? 중부에 그래서 중부로 시험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위도상 있죠 서울하고 강릉이 위도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강릉하고 온도는 차이는 많이 나요 적게나요?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은 중부지방이죠 강릉은 남부지방에 속해 북부는 저기 있죠 김정은 있죠 아기돼지 통통이 어디다 하세요 그쪽이 북부고 우리나라에 북부 없어요 우리 지역이 북부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에 땅이 있는 분들이에요 집에 그 다음에 밑에 봐요 기초판 형식에 한 분류 나오죠 올해는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올해는 대충 보세요 혹시나 열심히 보면 야간방 공부 안하니까 찍어줄게 2분만 혹시나 보세요 복합기초 한번 보세요 작년에 복합하면 연속에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겠죠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하라겠죠 두 개만 공부하라 했잖아요 하기 싫으면 그래서 연속기초가 이거 다 만들었어요 연속기초는 일렬의 기둥이나 맞죠 벽을 바치는 기초가 조적조의 기초가 무슨 기초다 연속기초인데 이거 장난쳐서 낸 거예요 그러면 한의 쉬고 복합기초가 나옵니다 저는 미리 이야기 드렸어요 자 보시면 기초판 형식은 얘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 이거죠 기초판 형식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기초판 형식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렇게 복합기초와 연속기초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해도 자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 따라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동립기초 두 번째 무슨 기초 복합기초 그리고 연속기초 온통기초 그럼 밑으로 올수록 뭐가 커지나 기초판 면적이 커집니다 밑으로 올수록 기초판 면적을 증가시킨 거야 기초판 면적을 증가시킨 거야 자꾸 크게 설계한 거야 그럼 밑으로 올수록 비용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많이 들어가요 위로 갈수록 경제적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뭐 있는 거예요 기초판 하나인 거예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한 개 이것이 바로 독립기초입니다 경제적입니다 기초판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다리가 독립기초입니다 다리 하나에 발바닥 하나씩 있죠 두 개 합체가 발바닥 하나 붙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펭귄도 독립기초입니다 짧아서 둘이 이렇게 걷는 거 부리지 맞어? 펭귄도 독립기초예요 맞어? 펭귄도 독립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독립기초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판 면적이 커요? 적어요? 제일 작게 사람 발바닥이라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내력이 큰 집안에 써야 돼요? 적은 집안에 써요? 큰 집안에 사용해야 돼 큰 집안에 사용하는 기초예요 지내력 또는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지내력 또는 지지력 같은 말이에요 지반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지반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지지할 수 있네요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 지내력 또는 지지력 이라고 씁니다 지내력 지지력 입니다 그래서 지내력이 큰 집안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뻘에 지나가면 쑥쑥 빠지죠 맞죠? 왜? 지내력이 작으니까 독립기초니까 그럼 뻘에 갈때 아 빠져가 못가 그럼 이래시래 다 배려 그냥 엎어져 기어가 맞죠? 뻘에 갈때요 와 달리기한데 빠져가 못가겠다 그럼 어떻게? 기어서 가세요 기면 표면적이 넓어지죠? 기초파면적이 증가되니까 갑니다 안 빠지고 맞죠? 그래 가시면 돼요 그럼 얼굴을 보아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뒤로 뒤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 맞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연약지반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기초가 독립기초에요 맞죠? 연약지반에 부적합해요 그럼 복합기초 자 복합기초 그림 보면서 페이지 27페이지 우측에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바친거 이것이 무슨 기초다 복합기초에요 그럼 복합기초는 쉽게 예를 들어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두 개 이상 이건 기둥의 배치 때문에 생기는 거야 기둥의 배치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배치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배치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가 예에요 올해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수업에나 듣고 맞죠? 수업시간 만들어도 돼 집에 가서 연락이 할 필요는 없어 올해는 이거 몰라 이상하게 나올 때 내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 계속 올해는 대충 해요 저는 분명히 대충 하라고 했어요 기둥의 배치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그러면 얘만 조금 봐 복합기초 올해는 이것도 그들끼도 보지 마요 여기서 얘만 조금 봐 배치 때문에 그러면 기둥이 대표적인 겁니다 기둥이 어떻게 해? 가까이 배치된 거야 너무 근접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기둥이 근접해 있으니까요 독립이 근접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실이 그 잖아요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있어 없어요 이렇게 독립기초 만들어야 되는데 막 둘이 교체 내꺼하고 막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무엇인다? 하나의 기초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이것은 무슨 기초? 독립기초예요 기둥이 가깝게 있어 근접해 있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죠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까우면 무슨 기초? 복합기초 하나의 기초판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복합기초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연속기초 줄기초입니다 1열의 기둥이나 벽을 바치는데 근데 1열의 기둥은 요새 최근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조적조 기초로 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조적조 배웠죠? 벽돌구조나 벌록구조 이런 것이 무엇이다? 조적조입니다 조적조의 기초입니다 조적조 조가 쌀조자 쌀이죠? 벽돌이나 벌록 이런 걸 쌓았으니까 이건 조적조의 기초인데 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벽이 있었어요 벽이 자 집에 보면 주택에 벽이 있는데 벽에 하부에 뭐가 가는? 이 줄기초가 갑니다 이렇게 기초보 해가지고 이게 밑에 기초판이 이렇게 해서 이게 연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요기 요 철근콩의 기초가 밑에 쭉 줄지어서 갑니다 이 철근 자 이 제가 대각선으로 세선 끄는게 철근콩크리트 표시에요 이것이 연속적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이 되는가 하면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주택을 이렇게 지었어요 방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렇게 벽을 이렇게 진다 가정합시다 그럼 벽의 하부에 이 기초가 이 기초 있죠 이 기초가 여기 벽의 하부에 기초가 싹 가는 거예요 밑에 기초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무슨 기초라고 한다 줄기초 맞죠 연속기초 쭉 쭉 그럼 주택 지었을 때 벽 밑에 다 구덩이 파가 이 기초 만드는 거예요 이걸 무슨 기초 연속기초 줄기초 이렇게 근데 힌트 하나만 줄게 시험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내고 있는가 이거 내고 이거 내고 다음에 항상 이거였어요 지금 현재 흐름은 그리고 나서 이거 냈어요 무슨 말이죠 근데 의외로 이거 내고 이거 안 내려고 하다가 이거 다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19회 준비하는 거 올해는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세요 아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앞전에 이상한 논들 만들어 갔으면 내가 거기 맞춰줄 건데 이상하신 분이 몇 분 들어가 가지고 자 온통기초 온통기초 온통기초는 무슨 기초 전면기초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전면을 그래서 이걸 매트 기초로 하고 돼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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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건물 바닥 전체를 뭘로 한 거다 기초로 한 거 이거는 건물 바닥 전체 그래서 좀 느끼는 게 돼요 예를 쓰면서 예를 썼거든 그러면 얘들 동시에 주려고 하지 않았나 봅니다 동시에 그러면 얘가 바로 갑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분명히 얘 아니면 얘야 다음 시험은 두 가지만 딱 공부하면 돼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 것이 무슨 기초다 온통기초입니다 그럼 온통기초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 대표 도심지 연약지반이에요 도심지 연약지반의 기초가 바로 온통기초 자 도심지는 건물이 보통 어떻게 이집니까 대형화되죠 아닙니까 대형화됩니다 대전 도심만 생각하지 말고요 서울의 도심 가면 건물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도심지는 용적률이나 상업적 용적률이나 있죠 금표율이 커요 건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건물의 무게가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 많이 나가요 그러면 기초판 면적이 크게 필요해요 맞죠 그럼 침화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ㄱ ㄴ 책까지 작용하는 하중이 매우 커서 기초판 넓이가 아주 넓어야 할 때 하중에 비해 지내력이 적을 때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10평짜리 건물 들어올 땐 지내력이 안 적은데 충분히 견딜 수 있었는데 여기 50평짜리 건물이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내력이 적을 수 있죠 맞죠 그럼 쉽게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흙 위에 딱 섰을 때는 치마가 안 되다가 안 부서져다가 옆에 돼지가 와서 딱 써버리거든요 확 부러질 수 있죠 맞죠 그거와 같은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닥 전체를 쉽게 물 위에 배가 뜨는 것처럼 어떠해야 된다 맞죠 집 안 위에 건물이 뜨게 만들겠다 이게 무슨 기초다 온통 기초입니다 그리고 ㄴ 소요 기초 면적이 바닥 면적이 2분 이상 자 이겁니다 하중을 계산 건물의 하중 전체를 구해가지고 건물의 무기를 다 구하고 집안의 지내력을 구하니까 적당한 기초 면적이 이 건물의 건물 전체 바닥 면적이 한 4분의 3이 필요하다 맞죠 또는 3분의 2가 2분 이상 됐다는 거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뭔가 온통으로 기초하는게 편리하다 이겁니다 왠가만 일일이 독립기초를 만들라 하면 어떻습니까 각 기초마다 그 푸집을 다 짜야 되거든요 맞죠 그럼 그 푸집을 많이 짜면 어떻습니까 공사가 쉬워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럼 비용이 더 더 갈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잖아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전체 다 붙이는 게 낫겠죠 너무 많이 붙이면 맞죠 그래서 간략히 고정도 한번 봐두시고요 다음 기초설계식 고려사항 나오죠 요거는 13회 때 냈어요 요거는 13회 때 기초를 했는데 그 5번을 약간 수정해서 냈어요 그 다른 형태의 기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또 봐야 돼 다른 형태의 기초 이거 나오죠 맞죠 그럼 여기서 기초가 있는데 쉽게 한쪽은 동네 기초라고 한쪽은 온통 기초라고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른 형태의 기초를 이거면 이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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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이 기초하지 마라 이종형식 기초 그리고 말뚝등을 한 건물에 혼용하면 부동체면 이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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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그래서 이줄지정 이종형식 기초하자 그래서 이거 또 이거 봐야 돼 또 내도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어 왜 이종형식으로만 냈거든 이종형식으로 그럼 이줄지정해서 된다 아니다 안 된다 그럼 한쪽은 말뚝지정 한쪽은 잡석지정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29페이지 보면 기초파기 공법이 나와요 3번에 기초파기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서 터파기 땅파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왜 하는가 하면 제가 저것때문에 하는 거야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일 하단에 지방계량공법이 나와요 나오죠 지방계량공법이 나오는데 지방계량공법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얘는 이 공법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거는 명심하세요 걔들이 보는 건 내가 보는 건 다 비슷해요 출제하는 교수들이 보나 내가 보는 건 다 비슷해요 나하고 비슷한 성격 소유자들입니다 출제하는 것도 이상하게 없는 데서는 알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학생들 점수 못 맞춰서 희열을 느끼고 이런 주의였었거든요 40점 밑으로 까내려고 근데 내가 좀 변했어요 학생들 진짜 불쌍하죠 맞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계속 40점 미만이 그래요 맞죠 그래서 저도 바꿨습니다 아 그럴 때 서울대 학생이 와 가지고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계속 못 맞추겠지 100점 선생님 도대체 어디서 내요 이래야 돼 막 그래요 여기 출제교수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요 그거는 찍으세요 진짜 항당 무게한 게 막 튀어나와요 주특기에요 여기 교수들이 어지도 보지도 못하듯 책에도 어지도 없던 게 푹 튀어나와요 아니 그러네요 아주 좀 성격 더러운 인간들이야 그래서 나도 성격이 별로 좋은 인간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비교하게 해서 공부하세요 29페이지는 그러면 중점을 두는 건 몇 페이지 중점을 둬서 공부한다 42페이지야 42페이지가 중점을 둬야 되고 앞에는 대충 짜시고 그럼 12번에 아일랜드 공법과 뭐다 트렌치크 공법이 나와요 나오죠 자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영국이 몇 개의 걸로 통합된 나라죠 세계입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맞죠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공법과 4번에 뭐가 있다 트렌치크 공법 그러면 이 두 개가 역순이야 둘이 한 번에 터 파기가 역순입니다 도심지 연약지반의 경우 한 번에 터 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법 중에 하나로 파거든요 실제적으로 기술사 시험에 시공 기술사 같은 데는 어떤 땅을 딱 조직하고 무슨 공법으로 파겠냐고 물어요 그런데 구두 이 차가 그런데 특수 공법 나오면 다 떨어져요 학교가 안 시켜요 야 니 돈 많네 이래 집에 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공법 트렌치 공법 차이는 원래 트렌치라는 것은요 참호에요 참호 영어로 참호 군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죠 그걸 참호를 판다고 해요 군에 다녀오신 분은 쉬운데 군에 안 다녀오신 분은 힘들어요 원래 트렌치가 영어 그대로 참호인데 우리가 옛날은 자 옛날은 외국 사람들이 서서 총 쌀 때 어떻게 쌀습니까 초창에 총이 길어가지고 서가에 쌀죠 예 많이 보시잖아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할 때 보면 알죠 특히 남북전쟁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서가쌌죠 난군하고 북군하고 이러러 쫙 서가지고 총을 넣었다가 뒤죽을 하죠 맞죠 그런데 총이 짧아지면서 참호 전투를 했죠 그러면 참호를 파는데 어떻게 팠다 한꺼번에 안 파고 땅이 넓으니까 붕괴돼 그러니까 바깥쪽 주변부를 참호를 먼저 파 도랑처럼 구덩이를 팠거든 그래서 이 주변부를 먼저 파고 중앙부로 파다 이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주변부 기초를 만들어 놓고 중앙부를 파버리면 이 주변부 기초가 흙막이 역할을 하죠 흙이 붕괴 안 될까입니까 그러게 한 것이 뭐다 트렌치 그럼 아일랜드는 어디부터 팠다 중앙부 그럼 아일랜드가 섬이잖아요 바다 중앙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부터 팠다간 거다 중앙부를 먼저 파고 주변부로 진행한 거야 이것이 무엇이다 그냥 간단히 말아도 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대충 해 아일랜드는 중앙이고 아중이야 아중이란 탤런트 있죠 김아중인가 또론 아중도 있어 다른 아중도 있어 아일랜드는 중 아중이 트렌치는 뭐다 주변부로 먼저 파는 거야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흙막이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나와요 왜 흙막이 할 때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그 3번에 보면 자 흙막이 사용할 때 흙막이는 이게 흙막이예요 다른 개념이 흙막이가 아니고 자 우리가 수직으로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붕괴돼요 맞죠 요렇게 땅을 파내려갈 수 조금만 수직 가능하지 조금 파면 이게 붕괴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고 흙막이 공사를 하고 파내려가는 거죠 여기다 흙막이를 해 흙막이를 하면서 이 땅을 파내려 가거든 맞죠 그런데 이것이 시공을 하다 보면 잘못 공사가 된 거야 부실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흙이야 점토야 점토 진흙지반인데 이걸 여기까지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흙막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흙막이가 버텨주니까 여기 하중이 밑으로 작용해서 바닥점에 불룩하게 솟아 그럼 이 불룩하게 솟아 그러면 여기가 치마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 공사하는 데 보면요 이러잖아요 도로라든지 또는 인도블럭 막 꺼지고 이런 현상 색이죠 바로 이거 치마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공사하니까 그리고 또 치하수를 퍼내죠 치하수를 퍼내니까 동공이 생긴 거야 그거 내려앉는 거야 몰라 아직까지는 안 냈어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데 전혀 안 내고 있어요 한 번 칼략히 한번 기억하세요 에이 이거 살짝 있다나 비췄으면 내가 강도를 주는데 머리카락도 안 보여 지금까지 시험은 그러면 일단 이거 개념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점토지반의 무슨 현상이다 히빙 현상이죠 그러면 이런 히빙 현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모래지반 사질토는 볼링 현상이거든 그러면 인접지반이나 도로나 이런 건축물에 뭐가 생길 수 있다 치마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소장님 되면요 주변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좋긴 좋죠 우리 아파트 단지 맞죠 옆에 도로로 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뛸 수 있죠 맞죠 지하철 여기 생기면 그런데 그걸 할 때 주의할 사항이 겁니다 맞죠 우리 소장님이 되면 그러면 부동치마 관련된 거 그걸 갖다가 과장님들한테 하락해요 아니면 경비 아저씨한테 하락해요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부동치마가 되냐 안 되냐 그럼 미리 시공사 같은 데 있죠 맞죠 팔 때 어떤 공법으로 파면 집안에 대한 우리 집안에 대한 있죠 토질검사 있죠 그 주변에 도로 한 포작해 가지고 맞죠 포작해야죠 맞죠 대책 세워 짓는 거 맞죠 보고 그 다음에 미리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하주차장에 건물을 다 찍어놔 맞죠 지하철 공사 이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착 촬영도 해놓고 찍어놓는 거예요 이놈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맞죠 파모로서 진행되는 가정의 사진을 찍어놓는 거야 그래야지 유능한 소장이 돼요 맞죠 여러분들 증명하겠어요 나중에 균열 가고 너를 땜에 갔다고 증명할 수 없죠 맞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절차를 딱 잡아놓는 거야 그래서 부동치마 관련된 게 다 시험 내는 거야 소장님이 되면 건물이 치마되는 데다 칼출근 칼퇴근하면 안 됩니다 맞죠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치마 관련된 걸 내는 거예요 그러면 히빙 현상이나 흑마기에서의 볼링 현상이 생기면 여기에 뭐가 될 수 있다 치마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맞죠 특히 이겁니다 지하철이 좀 우리 아파트 기초보다 더 깊게 맞죠 밑에 파고 지나가는 경우 있죠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아파트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3층 간대도 있죠 맞죠 그런데 이 놈 이건 공법이 엄청 대심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 이거는 관계 없겠네 아 이거는 대심도 그거 안 하죠 아니 수도권에는 저 밑으로 도로 넣는다 하잖아요 그 공사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럼 지하 40m 밑에 들고 파는 거죠 맞아 그 왜 40m 밑을 파는가 하면요 보통 도심지 있죠 지하권이 지하 40m까지 인정돼요 건물 짓는 기본이 그래서 지하권이 40m 인정이 돼요 그 밑에를 대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파고 지나갈 때는 gtx 해가지고 수도권에 수도권에 그거 파고 지나가면요 사건사고 많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고 33페이지 오전반에 여기까지 나가세요 지반조사 앞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앞에 기초는 잘하면 올해 지문 정도만 나오고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잉 이 2에 지반조사 관련되겠죠 요리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